반짝반짝 너무 반짝반짝 하.. 나란 남자 어 진짜.. 재미있게 재미있게 스토브 월드 월드 엔스트리 안녕하세요 엔스트리 씨입니다 90년대 느낌 학교? 교복 같은 느낌도 있고 귀여웠어요 앞으로 더 파이팅 열정의 불꽃인 저는 시즌이 사랑해요 에? 벌써 100일이나 됐다고? 멤버들이랑 시즌이한테 추가한다 저는 100일이니까 100일이니까 아 100일이네 100이었어? 센스 센스 설레는 느낌? 팬미팅 요즘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팬분들한테 설레는 감정이 들어요 함께 팬미팅 엽씨를 엽기구나 엽기? 엽기 엽기 지구? 저희 엔스트리 씨는 저희의 음악과 사랑으로 매주의 꿈을 응원하는 이야 방등! 끝났다. 끝났다. 아 이거예요. 끝났어요. 우리 안 해도 되겠다. 정답. 사랑 많은 그룹이라 생각해서 하트. 불타고 있는 하트. 저도 끝났어요. 누구? 서로 사랑하는... 이거 뭐예요? 아 위씨. 어... 기도? 아 위씨. 저희는 아직 아기들이라서 이걸 골랐어요. 음... 약간... 아 이런... 여자친구 psychoso. 행복해. 아 행복해. 우리가 약간 요정... 우리는 천사예요, 여러분.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사실 라면이 아니라 제가 국밥을 선택한 건데 국밥처럼 둔둥한 우리 형.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그래서 국밥으로 맨날 제 친구들이 올라오니까 사쿠야가 계속 오라고 해가지고 어허헉 앳도 제가 안 오면 아 이 형 왜 안 오지 이러면서 살짝 기웃기웃 거리거든요 맞아요 결국에 오라는 뜻이에요 가면 맨날 일어내는 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열정과 사랑이랑 자신감이 가득한 음 다트다 시오 커피 좋아서 진짜 커피 좋아하네 인정 하루에 무조건 한잔에 마셔줘요 열정과 사랑이랑 자신감이 가득한 나츠다 시호 커피 좋아서 제가 커피 좋아하네 인정 하루에 무조건 한 잔에 마셔줘 안 마신 적이 없는 것 같긴 튤립 각자 이모티콘 있는데 그게 튤립이라서 어 근데 이거 장미인데? 응? 어 그렇네 이거 진짜 사실 튤립은 저한테 있어 이것도 없네 튤립 비슷해 반짝반짝 잠깐만 반짝반짝 반짝반짝 너무 반짝반짝 인정받았어요 유우 씨는 댄스 형이 좋아해서 네 잘했어 잘했지 저는 외계인 유우 씨 형이 외계인 같다고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 모르는 데가 했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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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유우 씨 형 맨날 매운 거 먹으니까 제일 잘 먹으니까 응 이거예요 좋아하기는 하지 고양이도 친해지면 되게 많이 붓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가끔씩 붓더라고요 하하하 하하하 줌 언니 하라고? 하하하 어렸을 때부터 라면을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이번에 팬미팅할 때도 계속 대기실에서 라면 하루에 하나씩 먹어 맞아요 면생 때는 진짜 자기 혼자 냄비에다가 불닭볶음면 끓여서 먹고 응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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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오버 자 애교 잘 아 애교가 많았어 애교가 많았어 하하하 리쿠가 아침에 엄청 빨리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멤버 오늘 근데 제일 늦게 일어났어요 하하하 하하하 아니요 아니요 전혀 있었어 귀여우니까 하하하 잘생겼다 하거나 귀엽다고 하면 알고있어 이러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 나란 남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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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쿠 너무 멋있다 하하하 하하하 리쿠 너무 귀엽지 최고 하하하 당구 좋아해서 맞아요 정답 보석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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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이 많아서 그리고 말 안해도 알죠 하하하 하하하 검정 고양이랑 닮아서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넘어가시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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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려볼 때 좀 무서웠어요. 예? 한번 카메라 짜려볼까? 있어? 그럴 때가? 아닌데? 저는 유시랑 반대로 천사인데 요가 힐링되는 존재라서 골랐습니다. 저는 망고. 망고? 망고 좋아했어. 아... 기대한다. 궁금하다. 인정한다. 왜? 스카이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 기저귀 아이. 이런 아이는 없어요. 그리고 뽀뽀하고 싶어지는 비전. 인정.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좀 외계인 같다고 생각했고요. 그렇지만 내 동생 사랑해. 뽀뽀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되게 예쁘고 러블리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쿠키 릴스 찍은 거 있어요. 잘해서 이걸 골랐어요. 사쿠야는 햄버거 좋아해서. 사쿠야 햄버거 좋아하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저 선물이요. 선물 받는 거 좋아해서. 뽀뽀 선물은 좀 선물이 아니긴 한데. 사쿠야가 선물. 그치. 사쿠야가 선물이지. 사쿠야 또 하지 말라면서 또 해주면 좋아요. 지금도 속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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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고 천사 같다는 생각이. 저한테 남동생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리액션이 크고 귀여운 게 좋아해서. 피아노들 자주 먹고 있어서 이걸 골랐습니다. 제일 좋아해요. 피아노 잘 치니까. 그리고 가끔 볼 때 이런 표정도 있어요. 몬 때릴 때. 큰 강아지 같아서 강아지고. 끼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전 노래 부를 때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과일 젤리를 자주 삽니다. 그래서 과일. 초콜릿이랑 젤리. 저는 아이스크림. 연습 끝나고 숙소 가는 길에 너무 좋아해서 매일매일 사 먹었어요. 저는 민처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민처도. 민처도 좁히고 다 좋아해요. 민트를 매워해요. 치약도 매워해서. 치약 과일. 치약. 포도맛 치약. 가글도 매워해요. 이거는 컨셉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예요. 그래서 가글 하는데. 어린이 가글 했을 때. 신라면. 신라면? 불닭볶음이 아니죠? 불닭 아니야. 불닭만 먹던데. 매운 거 다 괜찮아. 김통깨, 김통깨. 그 김이 들어갈 라면이랑. 깨랑. 맛있어요. 그래서 둘이 자주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전 무조건 편의점 가면 제로콜라만 먹어가지고. 제로콜라 인정. 제로콜라. 광고 주세요라고 할 뻔했어요. 제가 제일 잘 마실 겁니다. 제 제로콜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제일 잘 마실 겁니다. 방이나 디저트. 크림빵 같은. 슈크림빵 같은 거. 그거 매일 사요. 송벌, 송벌. 이거 약간 알 것 같아, 이거. 나 이긴 제일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모르겠는데. 이거 뭐예요? 게임? 이게 필요하잖아. 그러네. 이거 모른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 맞네? 아, 이해. 아닌 척 하지 마. 그것도 이거잖아. 아, 이번에 생긴 게 보니까. 송벌 이거예요. 저희 트레일러 비디오가 나오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 맞네. 그치. 아. 여러분 저희 송벌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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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큐한 소금빵. 저한 소금빵. 저희 다 근데 빵 다 좋아하잖아. 다 좋아하지. 이 반응이에요. 정말 좋아. 근데 저 사실 아까 봤거든요. 네? 봤어? 아, 그때부터 먹고 싶었어? 한 번 더? 다시 할까요? 수박받을 준비했습니다! 우와. 우와. 맞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 맞지?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